아이고 열정적인 정주문관님 또 오셨네 이건 뭐 회의실을 빌려주는 게 말이나 됩니까? 원래 의왕 씨는 시민이 주인거든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요? 그렇게 돌아다녀서라도 홍보할 거면 많이 사야 돼 그리고 발 앞둘 때는 운동아저씨 내시고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시민이 주인이니까 공간을 편리하게 빌려준다는 건데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도 후회는 안 해요 말일에 대해서는 사실상대로 scandalous이 있어요 결국의 좋습니다